바로 이어서 리사! 리사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태국춤! 나 저번에 태국춤, 택시춤이랑 발딱했잖아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걸 가져왔어 태국춤도 태국춤인데 그전에 워낙에 춤 잘 추니까 원래 다른 춤도 좀 보자 나도 춤추고 와.. 이중 stamps 바꾸만 너무 잘 하신다란 시원에 꽃을 향해 와! 크레이드 댄! 태국 춤! 현재 태국에서 제일 핫하는 댄스야? 응! 이번에는 개춤! 개춤? 그념 개! 근데 포인트는 무표정으로 춤 춰. 박수로 시작합니다! ㅎㅎ뭐야? 뭐야? 꺄, 꺄이, 꺄이, 꺄이 아이, 꺄이, 꺄이 아아아아하 아아아아 I see that they die, you're my bonnie beat 오, 이걸 칠 수 있겠다! 삐기삐기! 이걸 칠 수 있겠다! 이걸 배우면 되겠는데! 천천히 한 번 리사! 삐기삐기삐기 이렇게 해서 아, 이게 그쵸? 표정이 중요하네 이거 무표정도 해야 되는데 무표정? 삐기삐기가 무슨 뜻이야? 잇비! 잇비가 뭐야? 잇비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 잇비 잇비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개가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개한테 찝힌 적 있다고 매우 확 가사가 너무 슬프다, 풍경처럼 삐기삐기삐기 삐기삐기 이게 무서운 얘기다 야, 왜? 배그맨들은 하면 이따 눈을 까야 되거든